아 이거는 경쟁전 참고로 편집 없이 할거야 네 어차피 편집할 필요도 없어 경쟁전 편집 없이 갑니다 왜냐면 한 경기도 빼지 않고 넣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 오케이 근데 경쟁전은 그게 말이 안 돼 열판 경쟁전 배치고사인데 이기는 것만 올릴 수가 없지 성적표잖아 성적표 경쟁전 안 한 걸로 아 안 한 걸로 그럼 그날 유튜브 스윙 창렬 나고 그냥 망하는거죠 한강 갈거 같은데? 한강 요새 물 더운가? 넌 잠깐 쉬고 있어야지 룰린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힐 힐 힐 힐 하단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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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어와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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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мы 어? 지금 오른쪽뒤에 맥크린 뒤치기온다 오른쪽뒤에 맥크린 뒤치기와요 맥크린 잡았어 맥크린 끊었는데 맥크린 끊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넌 더 줄 수 없다 어 줄 수가 없어 일단 살렸어 일단 살렸어 아이고 와아 지대로 궁맞았네 괜찮아 괜찮아 40호 아직 40호야 어 갱클이 억울은 우졌다 갱클이 죽어가면서 억울은 우졌어 위에 뭐지 위에 리프한테 죽었네 이스턴인 스톱 빨리빨리빨리빨리 그렇지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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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친 애들이 몇 명이야 저기 아 더 빨봤어 자 한 번 돌격 간다 가자 가자 한 번 돌격 간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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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이번거 진짜 좋았다 좋아좋아좋아 좋았다 일단 얘 살리고 아 내가 여기 있는지 봤네 이스턴진 힐 좀 해주세요 아 네네 겐지 잡아야 되는데 겐지 뒤로 돌아가고 왔다 겐지 위에 왼쪽이 오케이 아 위에 이쪽 안쪽에 안쪽에 조심 오케이 오케이 겐지 이제 딜 못 넣어? 지금 원거리 공격하는 애 없어? 안 돼 아 떨어졌어 아 잘못했어 오케이 죽였어 어? 어? 석양 진네 석양 죽었어 아 저거 스킬 한 번 애드 다 들어온 줄 알고 일부러 썼는데 야 석양 지렸네 준비하고 있다 아 두 명만 죽었었는데 저기까지 죽었구나 그것도 한 번에 또 들어가야되나? 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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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더 왜 여기 개같은 벗겨? 궁합김이다 일부러 그냥 폭탄받아 어디야 어디야 폭탄받아 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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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것도 죽네 1인? 1인? 네 1인 1인 어 1인 1인 근데 힐러가 죽었어 타깐이 피해 뒤뒤뒤뒤뒤뒤 아이씨 아 이거 아차야 더 있다 빨리 달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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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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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갔어 내가 넘어갔어 이놈살 한대 내가 이번파를 어떻게 플레이한대 줄 수 없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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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 췄다 아 못 썼어 궁 와아 와아 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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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살렸네 ㅎㅎㅎㅎ 네 2항 대 2 괜찮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1승 3패 어? 한판 더하네 뭐야 한판 더 있어? 5판 3선승제 이거 5전 3선승제구나 아 아 안 되겠다 젠니아 타야겠다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이 한타 시원하게 들어가면서 한번 멘탈 한번 행복 한번 합시다 5판 3선승제 뭐 우리가 또 페페 승승승하면 되네? 그렇지 어 그 정도까지 무리하다가 진짜 한 라운드만 한번 따내보자 뭐 진짜 어 한 라운드만 또 따내보자 한번 루님 힐 걸어줬어요 어 나 힐 필요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어 저기 쟤 겐지 위에 있다 아 뭐야 뒤에서 리퍼 왔어 뒤에 리퍼 있어 뒤에 리퍼 있어 리퍼 잡았어 어 나는 그거 괜히 잡았어 와우 아아아아 겐지 아우 아우 망치질 망치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됐어 우리 가고있어요 가고있어 오케이 나이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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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그렇지 어 겐지 수비하는 데서 왼쪽이 좀 숨었다 오 올 거 같다 아아 씨 깡클이 형 힐 해주고 아이고 갔네 아 궁맞았다 왜 이렇게 빡세지 그니까 말이다 어우 미친 내가 벗길 수 없어 내가 버지겠어 아아 리퍼 진짜 개쎄 리퍼는 상대가 너무 높아 레벨이 아아 아아 아 진짜 피지컬이 너무 딸리네 너무 딸려 응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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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적이줬었구나 석양을 석양 미친다 와아 야 얘 웬만하면 한 명이따 안 쏠 거 같은데 쏴버리네 그냥 흠 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가까이만 갈 수 있으면 궁이라도 쓸텐데 아이씨 가까이 가게 해야 될까요 가까이 가게 해야 될까요 아아 돌격이야 무조건 돌격이야 아이고 힐 해주는 사람들마다 다 죽네 어 어 어 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일단 자리 안 땄어요 아아 아 아 근데 제대로 됐으니까 아 오지마 아 아 둘이서 오고있어 곰부겔 아 아 와 뚫을 수가 없다 뚫을 수가 없어 갚 Planning ад 갔어 하향 s 자 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아.. 답이 없다던데 딱 뒤엎으로 튕거나 했는데 늦었네 제가 처음 한건데 어.. 아픈가 빠가던거 걸려도 라인아르트 돌진쓰면 빠져나갈 수 있네요 돌진 케이크는 빠져나갔어 돌진 케이크는 젠지도 가능하고 트레저도 되고 오우 진짜.. 공방에서 가끔 만나는 이런 피지컬 있는 애들이 다.. 여긴 다 있네 저기.. 됐어? 렛게임 아.. 답이 안나갔네 1승 9패 하더라도 가자! 같이 한강 가는거야 레알 그들만의 리그구나 아니야 근데 다 그렇진 않아 내가 볼 때 지금 라인이 너무 재수가 없어지고 있어 점점 별이 몇개야 지금 이게 제가 라인아르트 좀 재수없게 했죠 죄송합니다 아 근데 별이 너무 많아 어 진짜 아니 앞에서 이렇게 했던 판들은 이렇진 않았어 이 정도 판들은 좀 다운 좀 잡아서 해주지 그니까 아무튼 별은 좋은 적이 없어 자 이렇게 해서 3.. 1승 3패 1승 3패 괜찮아 전패하는게 어디야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보고형도 2승 4패 하다가 5승 5패 했다고 하니까 이게 딱 보기는 한다 상대가 별이 별이 딱 솔직히 2개 들어가면은 조금 사기저하는 생긴다 그거를 뚫어내야지만이 우린 승리할 수 있어 파라 아누비스 스킨 나왔다 와줄게 2승 3패 2승 3 2승 3 아 지금 생각해보면 첫번째판 진짜 아쉽다 그치 응 첫번째판이 제일 아쉽다 첫번째판은 기억나? 진짜 아쉽다 난 기억 안나는데 첫번째판 그거 몰라 우리 마지막에 거의 질거 같은거 역전해가지고 끝까지 연장전 끌고 갔잖아 아 저는 원래 제가 패배한거 기억 안해요 응 그래요 별 하나 있네 어떻게 할만할까? 해보자 뭐 할만하지 않더라도 부딪쳐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에 뭐하지? 부스카야? 부스카여면 부스카야에서 수비 나 일단 그냥 바라스티올 잘해 겐지 아 수비구나 수비면 수비면 뭐가 나올까 일단 A거점에서 맞고 가야겠다 나도 A거점에서 한번 맞고 가야겠다 내가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개털이긴 한다 우리가 아니 근데 뭐 48키라고 그랬다며 벵추님 58키라고 그랬다며 근데 그거는 뭐 솔직히 약간 사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 목 잘 때가 딸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어 그냥 그런 순간이었어 약간 어느 날은 이렇게 자고 이러는데 오늘은 직업이 킬러인 날 그쵸 그냥 목이 잘 보여 사람 머리가 잘 보여 가끔 그런 날 있지 가끔 잘 되는 날 가끔 어쨌든 오늘은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니까 그게 중요하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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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킬 그런 거만 몰라도 솔직히 한준 58킬이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었는데 그니까 58킬 어디서 했어요? 그게 그 리장? 그런 데서 했었나? 그게 그거야 그날 컨디션이 최고였다가 운이 좋아가지고 좀 못하는 애들 만나고 막 여러 가지 중첩 돼가지고 되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던 거야 그렇지 우리 바스틱은 어디 있어요? 저 안에 숨어있어요 오른쪽으로 간다 돌아 오는 거 같거든? 뒤에 한 번 봐주고 어이차 나 죽어 야 야 바클 왜 나갔어? 트레이서 했어요? 뒤에 뒤에 파라왔어요 트레이서 안 했는데 왜 바클 뭐하러 나 가 오케이 오케이 와아 지대로 당했네 파라 파라 점령주 난 여기서 이스턴즈님 막아줄줄 알았는데 나는 그거 못피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스턴즈 아니 근데 이스턴즈님 저거 맞아도 죽진 않잖아 죽..죽다는데 여기가 다 올라와 한방에 죽는다고 저거 맞으면 한방에 안죽어 한 20남단가 점령주 올라와 점령주 세명이 올라와 나는 갑자기 저게 방어가 끝날지 몰랐어 이거 줄여야돼 점령주 올라와야돼 무조건 세명이상 아니 왜케 안죽는거야 아 미치겠네 선현이가 선현이 죽었어 넘나 힘든 것 넘나..넘나 한간 것 넘나 한간 것 하아..임드러워 우린 공방체질이야 흐흐흫 제가 슬슬..어 이걸 왜 하고 있지? 왼쪽 왼쪽 들어온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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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총알이었어, 총알이. 땡겼는데.. 하하하하 파라 위에. 정면 왼쪽. 아, 젠장. 똑똑! 예가 왔다요! 그래도 이 자리엔 지킬만 해, 이 자리엔 지킬만 해. 뭐야?x5 빵. 아, 나 진짜 어이없다. 아.. 왜 하필이면 여기로 와 얘는 아 지리고 아씨 제게 같은거 아 안돼 고맙습니다 아아~~ 아 시원하게 털렸네 유튜브 망했습니다 아이 괜찮아 심해로 가자 이거 배치고사니까 어차피 저거잖아 이제 이거 다 지면은 우리 저거 가는거잖아 심해로 가는거지 진짜 심해 가는거 한강 심해로 가는거지 뭐 아 이것은 진짜 마치 어 지잡대 가는 느낌이야 그럼 지잡대 무시하는거에요? 그니까 아니 지잡대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성적이 안되니까 아무튼 지잡대를 간거 아닙니까 야 지방에 얼마나 좋은 대학이 많은데 그래 제가 말하는 지잡대는 이제 정말 이제 점수 안되서 가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한겁니다 미대 몰라 미대? 미대가 얼마나 어? 미대는 천안권도 얼마나 맙선대 미대 나오셨다고 지금 이거 안되실분이네 나는 저는 최소한 저기 뭐야 최소한 서울대 정도는 가고싶었는데 최소한 서울대 정도는 가고싶었는데 내가 미대 땅? 어? 내가 재수할때 말이야 언어 1등급 외국어 2등급 받는 애나 외국어 1등급 그리고 언어 2등급 받는 애가 있었어 두 명이 전부 다 천안에 있는 대학 갔어 천안에 있는 대학 무시하는건가요? 아니 무시하는게 아니라 좋다라는 얘기하는거야 지금 여보세요 지금 얘기를 어떻게 듣는거에요 지금 좋다구요 지금 앞에 말은 다 자르고 천안에 있는건만 오이가 없네 지금 야 쟤네들 디바가 너무 많은데? 앞에 내 눈앞에만 디바가 둘이야 여러분 그런얘기 아닙니다 오 이상하신 분이네 히퍼가야되나? 아니 괜찮아요 야 여기다 딱 서치하는거 보소? 바스티원? 아니 그 어 그거 포탑? 어 포탑 아 포탑 아 포탑 뭐 바꿔야지 디바를 바꿔야지 젠냐타는 못하지 이스터린 이리로 갈래? 이리로 갈까요? 디바 많은거 봐 쟤네 다녀와 다녀와 힐 못벌어줬네 디바 많은 포탑을 부숴버렸어 다 넘어있는구나 자 우리팀 여기서 지금 자 타워 다 타워 오케이 거기서 어그로즈 끌어줘 어그로즈 포탑 다운 오케이 포탑 포탑 다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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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전혀 뒤로 갈생각을 안한다 와 얘네 모르네 지금 아 굿 풀었는데 라인컷 이스터린 죽었었어? 아니요 나 버린거네 이스터린 말없이 버린다 사람 진짜 그럴거면 살지 그랬어 뒤에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뒤에 리퍼 깽크는 도망가 오메 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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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이제 나루토 리그은 접었습니다 가자 호우 자 궁 찾거든 위에 위에 이산연 위에 위로 아 부럽다 말한게 늦었네 어 네 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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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뒤에서 계속 짤짤이 넣고 있지 어 뒤에서 계속 하고 있어 위에 어어 우리 3분이니까 한번 들어갈까? 한번 한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 궁 쓸게 들어가 들어가 한번 들어가 한번 들어가 한번 들어가 봐 한번 들어가 봐요 그렇지 내르시죠 좋아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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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궁냐 궁냐 피해 궁냐 피해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아 뒤로 뺐는데 벽에 걸렸네 둘 다 쌍궁 썼어 지금? 우리 팀도 쓰고 나 내가 디바 궁 썼어 오른쪽 방에 적어있다 어 조금 차지했었네 리퍼옵니다 리퍼 리퍼가 리퍼 아직 컷 아니야 리퍼 컷 점령 점령 위에서 싸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이거 멀리서 보니까 이거 완전 볼링이구만 어 나이스 나이스 아직 우린 죽을때가 아니야 아직 우린 죽을때가 아니야 아직 우린 죽을때가 아니야 정말 맞는 말이야 어 갑자기 나 뭐 만할치고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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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이잖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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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현이 디바년 죽여 그렇지 샹년 어 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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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아아아아아 으아 흐 어 어 어 어 어 어 저기면 디바가 두명이니까 어 어 나한테 빨 때 꺼봐 정 여러분 제 욕은 다 장난이에요 뭐 알잖아요 마음없어요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이에요 웃으면서 욕한다고요? 이바전 이긴다 실제로 욕 안해요 그리고 네 안하세요 실제로는 자기한테만 욕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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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전초밥 뭐야 회전초밥 회전초밥 어 야 회전초밥 한 마리 더 있어 그럼 나 들어간다 야 회전초밥 한 마리 쟤네 뭐야 씨 야 쟤네 뭐야 쟤네 무슨 회전초밥이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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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발 회전초밥 한 개 더 있어 한 개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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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네 바스티온이 3명이야 바스티온 3명 카라가 좀 잘해주세요 이스터즈님 오케이 아 이런건 맞네 정면에 바스티온 오우 대박 야 이거 이기겠는데 우와 미친 어려운거 같더니만 잘하네 자폭 자폭 미친 미친 뚫어버려 뚫어버려 아 뭐야 겐지 저쪽 겐지 아 그거 한조 있어요 아니 150에 에? 야 겐지가 어떻게 화살을 쏴? 한조야 한조 한조겠죠 아이디만 겐지 아이디만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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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혼미해 아니 왼쪽 밑에 겐지라 뜨니까 진짜 나 겐지인지 알았어 아 혜지차 한번먹고 죽었어 메이한테 뭐야 참나 뭐야 이거 뭐야 한조 컷 야 뒤에 저기 디바 왔어요 디바 넘어왔어요 안돼 디바 안돼 디바 디바 빵 어우씨 자만은 조잡한 황폐라 야 그래도 비거점 어느정도 확보했었구나 아니 내가 있었어 나 국모 국모였어 로스 어 그래? 나도 나도 국모였어 나도 국모였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복탄맛을 해요 복탄맛을 해요 복탄맛을 해요 복탄맛을 해요 흩어져 흩어지면 흩어지면 아 아 아 저기서 커브를 해오네 아 어 나이스 아 근데 나 진짜 운없다 정말 운없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여러분 이거 끝나면 궁갑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궁가요 갑니다 들어와요 갈 사람 없어요 아 뭐하냐 고고고고 아 아니야 가지말라 뭐 얘기라도 해주지 그랬어 난 나만 죽은 줄 알았거든 아무도 나는 뭐 대답을 안하길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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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른쪽 오른쪽 한져 뒤에 한 뒤 뒤 안줘 나 궁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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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즈니 거기 조심하세요 정클래지 계속 어그로 끌고 있어요 히클린 뒤 안줘 뒤 안줘 정클래지 있네 응 내가 다살 아 한두 잡을 수 있었는데 이봐 얘해 3분 남았는데 이거 또 시간 저거 우리보다 빨라지면 또 끝나는 거야? 아니지 않았나? 이건 아닐까 이미 넘었어요 이미 진거야 아니야 있어봐 1대1이면 연장점 가 그 대신 누가 공격하나 수비하나 그런거 정해주지 않나 그것도 포인 돌리겠죠 모르겠다 해봐 일단 해봐 이미 진거면 뭐하러 왜 안하지 아까처럼 도중에 끝나지 어? 야 강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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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나한테 오나봐 아아 뒤로 빠지고 있었는데 저건 안맞았으면 괜찮은데 아깝다 로켓 스플래쉬로 맞췄는데 피가 대기라서 저거 한 두방 맞췄네 어? 쟤 방금 전에 저거 했었어 제니아타 진짜 물몸이네 저거 잠깐 멈췄다가 왔어 물야타네 물야타네 패드 맞았나봐 저거 하나에 제니아타 원래 그때 몸이 약해서 한방 맞았고 죽었어 메이코패스한테 오우 오우 아 이거 뚫기가 너무 힘든데 게임이 아이 미친 아이 미친 아이 머리 위에 메이코 바스톤 있다 바스톤 바스톤 있다 바스톤 야야 바스톤다 아야야야야야 아.. 됐어 바스톤 안쪽이 뭐야 이거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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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마야 뭐니에쁘니 며풍서 맥게 정말 고맙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피지컬이 너무 좋으니까 궁이 막 쌓이잖아 마지막 궁 한번 찼거든 마지막 궁 한번 찼어 한번 30초 남았으니까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봐 기다려보고 뒤에 라인하르트도 있으니까 기다려 무조건 기다려 죽지 말고 기다려 제발 기다려 부탁해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들어가지 말고 기다려 자 자 갑니다 궁 갑니다 으아 미친 썼썼썼 가가가가가 으아아아 죽어라 한 번 들어와 한 번 들어와 한 번 들어와 한 번 들어와 야 빠져 빠져 빠져야돼 일단 메르치 잡았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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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 꼬제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니 아직 있어봐 아직 안될려나 지금 안될려나? 와아 으악 으악